근골격계 질환은 하루 5분의 체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목 스트레칭 1, 2,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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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두번째 어깨 팔 스트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번째 어깨 팔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번째, 허리, 무릎, 스내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번째, 하체 전신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으로 건강 유지 및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